접립 선습에 맞게 변신으로 신고는 엑소 선배님들의 러브샷이라는 곡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텐셉이 다들 굉장히 화려합니다 기대됩니다 주비야, 주비야 단체 근무를 하러 와 와 멋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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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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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파트 빠르다 파야 이 조명이 약간 얼굴이 안 보이는 장점이 있는데 춤이 멋있어 붙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장대현이 나 감자 놀랬다 나 감자 놀랬지? 생각보다 예쁘게 나와서 좋네요 너무 예쁘게 나와서 영상이 기대되네요 아 근데 잘 나온다 진짜 멋있다 색깔이 좋아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만족하지 못했어요 춤이요? 대현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대답을 뭔지 안해요 늘지 않았고요 다들 뭔가 합이 잘 맞아 보이는 느낌은 있네요 네 어 그렇지 아 진짜 안무 잘 짰다 이거 누가 짰냐? 그치야 이거 되게 잘 짰다 어 잘 짰어 이거 아 오늘 서파 웬만하면 섹시했는데 나중에 나오면 보세요 웬만하면 섹시 서파 지금 최대 노출 어디까지야 그럼 멈추내고 그냥 더 벗어보려고 그냥 파이팅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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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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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도 제일 많이 못 이겼어 자 그럼 하나 둘 셋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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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한 안무 형성이 올라가는 생각을 하고 실례네요 더 열심히 좋은 모습으로 나오려고 이렇게 좀 늦게 나온 거니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재미있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. 일단 저희가 연습을 되게 세게 했잖아요. 진짜 세게 했죠. 세게 했으니까 그만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. 저희가 봤을 땐 일단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간 상태여서 좀 발벗고 잘 수 있을 것 같고 영상 나오면 여러분들을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정말 열심히 촬영을 했고 좋고 잘 나와서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. 참 분들이 되게 예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사람이 제일 크죠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